이회별을 위해서 영광의 송순장 목사님께서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마늘로 찾아오셔서 천사들 허무하는 동네 관여를 세워 인도하여 주시고 시대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세계 여성 지도자 선교 협의의 창립 예배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을 돌려오니 기한 예배 영광 받으시고 기한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두뇌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순서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기한 참상 목사님을 부끄러워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총 100% 주옵소서 모든 예배 주관을 주님께 울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